시작해 보도록 할까 바로 뭐까지 했더라 케인 남자에게 방어벽을 해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하다 슬픔의 초원 얘가 어디야? 얘가 슬픔의 초원이군요 아 잠깐만 나 이쪽으로 온거 아니야? 나가는 길 아니냐? 아 나가는 길이네 어 뭐야 얘네들 어 뭐야 얘네들 오오 오 이게 이거 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우와 사는거 봐 와 괜찮다 괜찮다 이거 계속 할 필요없이 야 전기 좋네 배경이네 그냥 자 아이고 그럼 오오오 OK 다bor 보물상자? 오오 잠만잠만잠만 어우 자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깨스마스 끈님 초콜릿 다섯개 감사합니다 조심조심조심 오케이 오오 아이고아이고 오오 에너지 에너지 좋아 오우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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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어력을 높여 높여 이게 피통을 이렇게 안올리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피통은 늘어봤자 회복 아이템이 늘어나는게 아닌것 같거든요 어차피 회복 아이템이 피가 120정도 밖에 안차기 때문에 방어력을 높이는게 방어력을 높이는게 차라리 방어력을 높이는게 차라리 치명적인 기쁨 피통을 높이는게 침묵을 회복 침묵을 회복 침묵을 회복이라 차라리 그 피회복 아이템이 하나라도 더 나오지 다시 분 Polski Win 에너지 에너지 어 저장하는데 위로는 못가잖아 밑으로 갈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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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데미지가 약하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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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이게 낫다 데미지는 화염 한번 폭풍 됐나? 경치 1000 데미지가 이게 나은것도 아니네 오예 어디까지 올라가 어이구 어이구 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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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우와 함정이었네 야 이 저런 함정을 오 오와 이거 못보고 지나갈뻔했다 그냥 오 오 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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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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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데미지가 약한 것 같지 전기 전기 데미지가 너무 약한 것 같애 이상하게 그냥 내 느낌상 느낌상인 것 같기도 하고 전기가 데미지가 약한 것 같애 그게 но which 오우옹 오오옹 에너지 먹고 에너지 교재 별로 없네 이쪽에 뭐있나 OK 자 이번에는 한정 아니겠지? B B X A Y B 에너지! 고기원단? 뭐야 이건? 우와! 썩은 고기 20개나 뼈도 되게 썩은 고기가 20개나 필요하네 아 이거 정말 좋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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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 조심 오오! 터질거지? 터져! 그지? 아, 에너지가 에너지가 또 없어 오어욌우! 오우 좋아좋아좋아 자 다음판 여기지 이걸 이걸 나중에 어떻게하지 이거 뭐하는게 있는거같은데 아 여기 세이브하는데 세이브하고 일단 아 에너지가 어 오 에헤헤 일단 어 뭐 썩은고기 있나 내가 어 잎화 안된거 아 잎화 안된거는 이렇게 되있구나 체크가 안되있구나 잎화 안된거를 다 넣고 아 썩은고기를 하나가 하나정도 있어야지 팔을 해놓고 그걸 기다릴텐데 없네 와 나 되게 많다 이것저거 40개 오오 되게 많다 이거 좀 팔아 그래 많다 많다 이런거 다 팔고 어느정도만 남겨두고 어 되게 많네 이런거 다 팔고 어느정도만 남겨두고 아 아 아 나 구입하는거였어 아 나 내가 갖고있는게 아니라 구입하는거였어 아 아 아 나 씨 바보같이 어 이게 얼마에 매입하냐 얘네들 매매가 2원 차아 이걸로는 돈을 못 벌겠구만 그냥 뭐 지금 팔기가 좀 그러네 거시기하네 사야지 아 이게 가장 매입가 차돌배기 30개 아니 너무 많아 20개 10개 15개 오케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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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 10개 10개 오 오늘 넌 또 저 넌 넌 넌 넌 여기 어디서 와, I've known these meadows since I was young. There's not a creature here that could harm me. I'm sensing some delusions of grandeur. There is something odd about this part of the meadow. If that's the case, then you... Well, that's impossible, my dear. I'm not here to sight. You really shouldn't be wandering around here. Oh, I couldn't dare impose. It's a dangerous path. No, it's all right. We're searching for the lord of this estate. I've been told he can help... Really, then? Well, then our goals are aligned, my dear boy. What is that you need? There are four mansion in these meadows. Within each mansion is an item of great personal importance to me and my... Well, the master of... Take the screen resonance, dear, my dear. You can use it to... Just, I'm still not too comfortable leaving... I'm not too comfortable leaving... But she seems to know what she's doing. Yeah, but... Do you? Is that it, Korra? Four items, four mansion? Oh, I'm so sorry, my boy. I hope you're... What's that? Cast! Please! Ah, 아직 안 된 거구나. 일단 이쪽으로는 못 가고요. 위로 가고 아래로도 갈 수 있는데... 일단 갈 수 있는 곳은 아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공명석 있는데, 저 초록석 공명석. 돈을 급히하시는 곳이구나. 오! 오우! 오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어떻게, 어떻게 못 가나? 아히고 여기고. 아, 못 가네. 아… 왠지 위로인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고. 일로 오잇짜 아야 가는길이 있었어 오케이 치킨치킨 게다가 B B Y Y Y A 오케이 에너지 에너지 펜던트 어 이게 더 좋다 야 이런게 있었는데 이거 안쓰고 있었네 이렇게 좋은게 있었는데 음 음 어 뭐 이게 이게 부족하네 음 어 뭐 어 뭐 아 어 재료가 다 부족해 재료도 제대로 있는게 없어 뭐 묻혔어 묻혔어 음 여기 밑으로 떨어지는 데가 있나 어 오 저기 열쇠가 있네 아이고 씨 음 저기 열쇠가 또 있구나 좋아 엌 야 흐흑 야 야야야 자자자자자자자자zz 으 흰 야 근데 다이아몬드인데 돈을 저거밖에 안돼요? 어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다다다 빨간색 끈 끊겠다 연화잔을 먹구요 오케이 이거 뭐야 뭐하는 녀석이야 이거 소환하는 랜가? 야 이거 피하는거 봐라 ㄹㄹㅇ 나서도 어때?? 야 이걸로 밖에 못 죽겠네 ними 오오오!!! 어어어..조 Tab so 오케이 아 바깥다 힘들었다 야 에너지 에너지 야 에너지를 겁나게 많이 먹었는데 제가 다른걸로 좀 바꾸자 이게 불기둥이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데미지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이제 세이브 한번 해봐 응? 뭐라고? 어 있는건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야 이거 오케이 이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폭탄 오오오오 오케이 아이고 에너.. 어 레벨업했네 레벨업을 했어요 방어 올리고 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아이 먹을거 먹을거 에너지 에너지 탐정의 롱코트 이야 방어 아이고 야 방어 대박 올라가는데 이거 오야 좋아 아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이거 썩은 고기는 누가 주는거야 도대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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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가고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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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아 좋아좋아좋아 뭐 2파 안된거 있나 어 이거 잃어버린 영화 니파 안된거 없지 나머지는 하나씩은 다 갖고있고 꽝 어 여기 끝인데? 더이상 갈데가 없는데? 세이브 세이브 한번 하고요 더이상 어떻게 가? 바델 저택 아 이쪽으로 이게 순간이동 되는구나 도망가야 된다는거 아니야 도망가야된다는거 아니야 도망가야된다는거 아니야 어이고 어구 아구 아구 빨리빨리 오오오 오오오오오 공격립 저한테 또 한대 맞으면 에너지 받아야겠지 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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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옿 오오오옿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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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옿 띠흐흐흐흐흐흐흐흠 저는 사실이고 코라가 얘기하는 사람이 봤니? 그 코라우먼맛은 자기를코ожд 어쨌든 넘겼네요 아이언 그립 점프해서 덩고를 향해 입력하면 오를 수 있습니다 으악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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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 야 이거 못가잖아 됐다 이게 지속시간이 짧네 전기는 안타깝게 아이고 재개나 이게 그나마 좀 낫다 어어 야 이거 쯧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부터 죽이자 오케이 뭐야 뭐야 내가 화나 했었던거야 고지마 임마 어어 야 이거 뭐야 왜 안내려가 오케이 어이구 내가 데미지를 입어버렸네 오래키고 있으면 안되죠 어딜가야되지 못나가는데 못나가는데 여기 아 이렇게 나가는거구나 아이씨 못나가게 아이씨 오오 야 이거 한번에 올라갈수 있겠다 이것때문에 이거 타고 올라가면 되겠다 역시 야 이상한데로만 가냐 불길이 이게 어디야 어? 위로 올라가야되는거 아냐 아아아 이쪽으로 더이상 못가지 일단 하나는 완료했네 야 썩은 시체에 어쩌고 있나 4개를 다해야되는데 여기 아까 그 덩쿨같은거 그 다음에 여기로 갈수 있었네 저장 자장 자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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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툵 엄리 원 痰 여신님 그 제 말 들리나요? 이어폰 안 끼고 있는 거 아니야? 먹고 이걸로 이걸로 뭐 어쩌라고 아 들려요? 오오오 오케이 아 됐어 됐어 야야야야 오오오 빠질뻔니까 아 이거 다시 갖고 와야 되잖아 잠깐만 일로와봐 아유 저 저기까지는 좀 물인가? 이걸로 갖고 가긴 물인가? 아 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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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와요 아 흠 흠흥흠흠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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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빠따따 죽여 어이구 어이구 아아 나아 으샤아 으샤아 으아하 그러니깐 여신 이 시간에 뭐하세요 게임하고 계시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침대에 누워있어요? 설마 아직 잠을 올라와 올라와 꽝 오우 좋아좋아 음 모문상자있다는데 여기? 좋아좋아 쟤네는 마법으로 밖에 없죠 아이고 아이고 에너지 에너지 꽝 아유씨 아이씨 어 내가 지금 불타고 있네 조심조심 좋아좋아좋아 여기에 보문상자있을거 같은데 눈에 10쇠 밖에 없네 마스 quanto 쌀 주 Ñ 시 오오오오오오오 좋아좋아좋아 오오오오 터진 터진다 좋아 일곱시까지 잘려구요 좋아 방어 올렸구요 오오오 좋아 네 한 일곱시에 일어나서 여덟시 뭐 아홉시가 열시에 출근하시나보구나 그쵸 여유롭게 가려면 열시에 출근하는거 같은데 근데? 아! 8시에 죽인거야? 뭐 일어나자마자 바로 간다는건데? 야 이거 어떡하냐? 어우 배경은 아니었구나 꽈가꽈가꽈가꽈가 어휴 그러면 내가 방송 시작하는 시간이 출근하는 시간이네 아이고 아이고 우와 겁나많아 겁나많아 어 에너지 먹고 아이씨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아 아래로 가는 것 밖에 없구나 어차피 떨어진 이상 떨어진 이상 아래로 가는 것 밖에 없는데 밑으로 가는 데가 없나 오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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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아이고 어 와 에너지 몇개나 먹은거야 저거 하나 때문에 미치겠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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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어 여기 보물상자? 흠 흠 흠 흠 흠 흠 오우 잠깐만 오 오우 야야야야! 야 그거 뜨면 어떡해. 그냥 가 그냥 가 그래 야 위험 위험해 오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어!! 안죠 안대!!! 아~~ 나이씨 와 몇개나 온거야 와 컨트롤 진짜 바보같이 하고 있니 좋아 예작한 것만 써도 돼요 어어 어어 좋아 오야야야야 바로 떨어지면 어떡해 뒤팔라님 어서오세요 근데 뒤팔라님 왜 그게 안나오지 이쪽에서 여기가 저택 있는 데 같은데 어 여기 저택 이거 아닌가 못들어가나 여기 잠겨있네 오케 오오오오 조심조심 안녕하세요 뭐야 이곳 아 오 오야 15씩 왔고 우 나 열쇠 9개나 있어 그러고 보니까 Xy-y-y-y 자 몇 거! 오시, 오예 핫도그 이야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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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력 곱하기 4 이야 이거 장난 아니다 된장찌개 야 된장찌개 최고의 아이템이네 야 이거..이거..이것도 여기까지 갖고 와야돼? 아 근데 미치겠네 아 여기도 있잖아 야..그..참.. 왔다갔다 겁나게 시키네 야 여기 하나밖에 없는건가? 몇개 더 있을거 같은데? 아 여기 있지? 그래..하나밖에 없을리가 없지 꽝! 하나..여기다 쓰고 오케이 오우 열쇠 정말 많이 준다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상점 잠깐만 갔다가자 음.. 오 썩고기 드디어 판다 팔 수 있다 야 썩고기 좀 많이 쌓였으면 좋겠는데 음.. 된장찌개 빼나? 몇개냐? 짬뽕 공격력 1.2배 근데 메이커가 정말 비싸긴 하대 한 3개만 한 3개만 썩고 이러면 무기를 어..이걸로 바꾸는데 썩은 고기가 20개나 필요하단 말이야 저건 만들기 전에 무기 나오겠다 오오오오오… 오우 야야! 오우 야야야! 오우 야야야! 오우 야야야! 빨빨빨빨리! 이쪽으로 가는게 아닌가? 아니 아니 아니였어! 조심조심 됐다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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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조심조심 오우 야야야! 오우! 전 공격도 못하고 오우! 아이씨! 오우 야야야! 지금 바람때문에! 아이씨! 됐다! 안나오겠지 이제?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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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뭐 가는데가 없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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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여기 여기 아니잖아! 어? 갇혔네? 뭐야 뭐야! 미론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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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론가? 아이씨! 미론가 같은데? 어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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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어디서 필요할 것 같은데? 불러 일로와 봐! 너 왠지 필요할 것 같아! 야아! 몸상자! 둘중에 하나는 왠지 함정 같아! 왠지 둘중에 하나는 함정 같은데? 아이고 조심조심 아이고 왜이렇게 혼나리치고와 귀찮게 시리에 X V A X X A B 어 숙련자 기술 반지 야 이거 열어 B Y A A X Y 어 둘다 주긴하는데 아 야 이거보다 더 좋은게 나왔어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소재궁에 오케이 대공 만들수있는거 아니야 지금? 야 만들수있어 만들수있어 재앙이름 와 공격력 엄청 늘어난다 와 좋아좋아좋아 공격력 대박 늘어나 야 좋아좋아 뭐 나머지는 뭐 나머지는 공격력 와 무기 바꿨다 다행스럽게 내가 재료를 한개 빼고 다 갖고 있었어 꽝 아 우와 에너지 타는거 봐 와 와 와 와 500만 크리티컬 오래 평타입에 크리티컬 1000이네 아 이쪽으로 근데 가는거 뭐 아니야? 오 레벨업 어 공격력 아 피를 늘리는 수 밖에 없네 아 피 늘리긴 싫었는데 왜 왜냐면 어차피 한대 맞으면 뭐 거의 죽..죽기 때문에 어이구 어이구 한대 맞으면 에너지가 거의 빨피가 되기 때문에 오오 야아 좁은데 좁은데서 한쪽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양쪽이 있어가지고 어? 나 지금 돌아온거 같은데? 아 여기 아닌거 같애 이씨 아 여기 아닌거 같애 이씨 어 잠깐만 여기 뭐 안먹었단 말야 다른곳인가 아예? 다른곳인가 아예? 어디서 위로 올라가볼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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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실뻔했다 어 위로 올라가야 아 이게 목표가 지금 저 깃발인데 어 이쪽은 아니었나봐요 어 퀘스트를 좀 볼까? 어 슬픔의 초월인 끝에 있는 폐요 맞는데? 여기가 맞는거 같은데 아니 그냥 가보자 목표 따라 가보자 어 주자 구원 고고 음 요긴데 여기 아니었나봐요 여기 아니었나봐요 이어 위로 올라가 빨리빨리 가 빨리빨리 가 가가가 뭐냐면 빨리빨리 가 이만 따라오지마 이만 불길한 놈 같은 놈 오 잠시만 잠시만 오 잠시만 잠시만 자 넘어가고 여기 올라가는 길 오 여기 x y a x b y 어 여기 복미상자가 있었다네 이야아 먹을꺼 차별 차들배기 우инов 아이고 요요 야야야 어 어어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야 아 나 참 어떻게 뭐 하질 못하잖아 아 뭘 저기서 어떻게 하라는거야 저렇게 걸려버리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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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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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다니기 힘들다 아이고 후 어? 아 이거 아까 그걸 왜였지? X A Y X B 대체? 아 좋아 그래서 이쪽으로 밑에는 아니하던거같아 어? 뭔가 떨어졌는데 좋아 이쪽 이쪽 오호 어? 뭐 나가는거같은데 여긴 또? 아이고 C 다행히 에너지 안들었네 나가는 데잖아 아아아 아까 거기가 맞았던거같애 아까 그 저택 거기서 잘못 들어온거같애 길을 뭐 미러같은 거여가지고 단대로가야되잖아 아이고 아이고 파코님 와서오세와 lawsuit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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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되지 euh 떨어져 어? 어 여기 떨어지는데가 아니.. 오오오 야야야 너무 많은거 아니야 야씨 너무 많이 모였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야아아아 내려가고 아이고 아 에너지가 에너지를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끌고 끌고 에헤헤 끌고 끌고 에헤헤 으헣 너 오지마오지마 어떻게 여기 아까 그 길은 다 제거했으니까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절로 가는 어떤 길이 있다는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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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가고 이쪽도 못가는 못가는 길이구나 지금 다 여기 갔던 길인데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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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